사태구이를 한번 해 드리고 싶어서. 할머니 레시피부 당연하십니다. 올리고. 응? 아, 벌써? 어른도는 진짜 손이 안 들어. 진짜 빠르셔. 그거부터. 이거 빼는 거예요. 제가 할까요? 여기서 할까? 응, 앉아서. 여기서. 네.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장가시가 있어. 장가시. 있다, 있다. 네. 이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쏙 뽑아. 이렇게. 그러면 쏙 나와. 아, 이걸 다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. 응. 실제로. 이렇게 하시면. 많이 가지. 네. 어떻게 하신 거지? 안 되는데? 내가 잘 먹었지, 이거. 먹을 땐 몰랐지. 설하고 추석을 먹잖아. 꼭 해 먹잖아, 할머니가. 어릴 때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. 할머니가 해 주셔가지고. 뭐야, 할머니 벌써 세 개째예요? 응? 그렇게 동작이 누려가지고 뭘 해. 아유. 할머니 가시가 많아. 아유, 할머니들은 뭐. 혹시 군대에서도 경쟁은 못 이기더라고요. 진짜 연륜은 못 이기는 거 같아. 아, 절대 못 이겨. 이길 수가 없어. 이제 뭐. 희설해야 돼. 이거 할머니 다 하네. 이거 포기하고 배우는 자세로 인했습니다. 응. 왁자 되는구나. 주성이 형 앉아 있어라, 이거. 아. 바로 다른 걸로. 다른 거. 바로 넘어갔어. 아, 손 빠르신다. 아이고. 살도 진짜 올려 보인다. 형님 이거 제가 일단 재료를 사 왔거든요. 양념이라고 좀 얻어보고 싶어서. 응. 그래, 그래. 매실 어디 있어, 매실. 매실 이거, 소주병. 이거? 네, 매실. 매실 어느 정도. 와, 이거.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없겠는데? 눈떼 중이셔서. 눈떼 중고 하시니까. 그치? 개량이 없지. 형태가 애매하더라고. 오. 생각만하면 돼, 진짜. 아니 참 기름. 그런 거 다는 고춧가라도 없애봐. 별로 못 보돼. 선생님 간장. 간장. 역시 음식은 설탕이지. 아, 소주. 소주 한 1네. 소주 한... 어이? 뭐야 몇 개. 소주 한... 어이? 뭐야 몇 개. 숟가락을 왜 대신 거야. 영원히 정도 할 수가 없어. 저거. 처럼 이렇게. 뭐 이런 숟가락 쓰신 이유가 없는데. 여기들 간호 좀 봐봐. 간호 봐. 어? 달어. 달어? 아니야. 니가 틀렸어.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묻히는 거야. 손으로 하는 거지. 손맛인데. 껐어 물 지금. 이것 좀 따랐지. 항상 여기를 앞에 넣는 거야. 살 있는 쪽으로. 살이. 너무 피곤해. 너무 피곤해. 너무 세게면 안 돼. 약해? 약하게. 어? 할머니. 우와. 이렇게 오는 거였어?